항공직송 프리미엄 브라질 애플망고 구매문에 1533-5930 신바람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검색창에 신바람 농산물 입력해주세요. 신바람 농산물 협력업체 판매 상품 항공직송 프리미엄 브라질 애플망고 판매합니다. 항공직송 프리미엄 브라질 애플망고 2.4kg 4kg 내외 상품입니다. 브라질 애플망고 특유의 찰진 식감과 응축된 단맛 뒤에 시지 않은 산도가 뒷받침 해저맛이 좋습니다. 새콤달콤한 맛의 향이 강하고 섬유질이 풍부하고 팩틴, 비타민C, E가 풍부하여 심혈관질환 예방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건강이 유익하고 부드러운 과육으로 선물용 영양간식으로 즐기기 좋은 과일입니다. 판매가격 애플망고 2.4kg 6화 개당 400g 내외 59,900원 무료배송 애플망고 4kg 8-10화 개당 400-500g 내외 79,900원 무료배송 항공직송 프리미엄 브라질 애플망고 판매합니다. 구매문에 1533-5930 궁금한 사항은 전화주시면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이 알고 싶으시면 신바람 빌리지 앱에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저희 채널은 밴드에 올라오는 정보를 단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시고 가격 및 연락처 확인은 시골집넷에서 확인하세요. 신바람 tv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아래 사이트로 방문 부탁드려요. 다양한 매물 정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바람 농산물 직거래 밴드 http.com.